다가올 화성 유엔 탐사를 위해 원자력 로켓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 미국 항공우 주국과 미국 방위고 등 연구계의 북은 원자력 개발 프로젝트 드라코 프로젝트 사업자로 루키드마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7년 원자력 기반 우주로켓 시험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나사가 개발하려는 원자력 로켓은 기존 우주로켓과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로켓의 심장인 엔진은 일반적으로 화학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습니다. 우주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을 얻으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분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켓의 엔진은 수백 톤에 달하는 연료를 몇 분 만에 연소시킵니다. 우주로켓의 크기와 무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자력 로켓은 로켓 내부의 원자로를 탑재해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이뤄지면 엄청난 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액체 수소와 같은 액체 추진제로 전달하면 액체 추진제가 팽창해 노즐을 통해 분출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로에서 나온 핵분열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인 뒤 나오는 고압증기로 터빈을 가동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원자력 로켓이 기존 로켓에 비해 3배 이상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주인이 탑승하거나 물품을 실어 나를 수 있고 원하는 곳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켓 엔진 기술로는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주기가 돌아왔을 때 로켓을 발사해도 화성까지 도달하는 데 7에서 9개월이 소요되지만 원자력 로켓을 이용하면 약 100일 만에 화성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공간이나 행성에 우주인이 체류할 때도 이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 대신 우주에서 작동하는 원자로 발전 시스템을 보유한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원자력을 우주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원자력 로켓의 개발 방향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독자 기술로 달 탐사를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의 원자력 우주선을 접목하는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만든 원자로 우주선을 차세대 발사체에 싣고 우주로 발사한 뒤 우주선에 탑재된 원자로가 핵 분야를 시작해 추진력을 다시 얻어 우주로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아직 개념 단계지만 한국이 확보한 원자력과 우주 개발 기술력을 결합해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우주뉴스였습니다.